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 박사 TV의 철물 가이드 메탈 팬더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욕실이나 다용도실 같은 데 있는 이런 바닥 배수구 있죠 바닥 배수구에 관련된 팁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아래쪽에 배수구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뚜껑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같은 게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배관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결 방법이 이 바닥의 배수구 자체를 다 이제 뜯어갖고 통째로 교체를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다 백시멘트 작업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가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손쉽게 이렇게 시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배수구 뚜껑만 커버만 이렇게 별도로 구매해서 얹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이즈의 배수구 커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이 배수구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신 다음에 가장 비슷한 사이즈의 커버를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만 주시면은 간단하게 배수구를 통째로 갈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실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커버를 가져다가 끼우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용도실에 이런 일반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세탁기를 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탁기 호스가 나올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일반 커버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탁기를 끼울 수 있는 커버가 별도로 나오거든요 이런 커버를 가져다가 이렇게 끼워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탁기 커버를 쓰시다 보면은 이 아래쪽 판 이 커버 부분은 이제 스텐으로 돼 있어서 튼튼한데 이 위에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이라서 이 부분만 이렇게 깨지거나 부러져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세탁기 엘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빼서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팁인데요 자 이렇게 바닥에다가 배수구 뚜껑을 씌워놓고 이제 오랫동안 쓰다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배수구를 청소를 하고 싶어서 뚜껑을 빼려고 그러면은 잘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럴때는 이렇게 케이블 타이 두 개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이 케이블 타이로 커버를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약간 고리 같은 거를 만들어 줄 건데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블 타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아무데나 세우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잡이처럼 고리를 추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로 충분히 기능을 할 것 같거든요 이대로 가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얹어놓고 사용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청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커버를 뺄 일이 있을 때 이 고리에다가 손가락 껴서 그냥 들어 올려주시면은 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욕실 및 다용도실 바닥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 배수구 커버 있죠 그 커버에 대한 팁을 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평소에 이제 바닥 배수구 커버를 교체하고 싶으셨던 분이나 커버가 없어갖고 좀 곤란하게 생각하셨던 분 아니면 이제 바닥 배수구 청소할 때마다 그 커버 벗기는 게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